안녕하십니까 엑소호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아주 많이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 예바라키현 사카이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금 구마오토 혼마치 그제, 그 다음에 와카야마 카이난 어제 오늘 예바라키현의 사카이까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그 암하겟돈 전쟁이 시작된 것 같든 우리가 이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신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세계의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은 최근의 분위기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산 폭발과 대지진과 태풍과 토네이도가 또 텍사스라든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홍수, 계속 제 방상 보시면 아시겠죠. 홍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죄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계속 발생한 큰 대규모 모래폭품부터. 또 오늘도 어제 그, 어제 그, 주말에, 주말에 그, 어디죠? 저기 그, 저기 어디야? 그, 나라가 저기 그, 아, 그, 그, 외몽고, 외몽고가 중국이고, 외몽고는 독립국가입니다. 거기서 또 548명이 실종자 발생이 돼가지고 또 큰 황사가 발생돼서 또 그 황사가 또 대한민국에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도 그 황사가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거는 2010년도에 비슷한 시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정일반 재직이 났고요. 여러가지 뭐 화산폭발이라든지 뭐 아이슬란드 그죠 다 그 당시. 지금 최근에 뭐 화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뭐 니카라과의 산 크리스토팔 화산이 어떤 사꾸라지면 화산이 어떤 말하기도 힘들어요. 기억하기도 힘들고. 너무 많아서. 뭐 에콰도르까지 얘기를 해야 되네요. 에콰도르의 산계의 화산 말씀드렸었죠?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져도 이 정도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서류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서 발생된 건 지진이. 이 이바라키안 사카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이바라키안 사카이가. 보시면은 이바라키가 여기 있고요. 사카이가 여기 있습니다. 후쿠시마가 여기 있고 도쿄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보시면은 사카이에서 후지산까지 차로 3시간 24분 걸립니다. 오늘 지진이 난 사카이에서 오늘 내륙 지진이 난 해상도 아니고 사카이에서 후지산까지 3시간 24분 걸립니다. 차로. 후지산 대폭발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후지산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카이에서 일본 수도인 도쿄까지 1시간 16분 걸려요. 1시간 16분. 도쿄 수도 직화 대지진은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아. 답답한데요. 지금 도쿄부터 수도부터 지금 저기 어디야. 후지산부터. 오늘 지진이 난 사카이부터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까지 차로 2시간 53분 걸립니다. 사카이부터 후쿠시마까지요. 후쿠시마. 도쿄 후지산. 다 금방에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지진이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 지진이 난 이 이바라키 사카이부터 어제 와카야마 카이난 그리고 그제 구마모토 혼마치 구마모토 대지진이 2016년 4월 14일이었죠.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에 그때 엄청난 사망자가 있었는데 사상자가 있고요. 도시 자체가 아예 파괴됐었는데 왜냐하면 내륙 지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와카야마 아 죄송합니다. 이바라키 사카이 같은 경우도 지금 내륙 지진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3일 연속해서 지금 구마모토 대지진 안 그 이 구마모토와 와카야마 그 다음에 이바라키까지 완전히 정말 최고로 일본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곳을 지금 계속 건들고 있는 겁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큐슈와 와카야마 난카이 대지진 그 다음에 이바라키까지요. 이러면 이제 후지산이라든지 도쿄 직화 지진까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1만 8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10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더 강한 지진이 지금 일본에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의 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이 플레이트가 접하는 경계에 잘 잡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과거부터 그래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진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서도 향후 30년 이내에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우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이와타현 앞바다에 걸쳐서 규모 7급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카이도 역시 많이 계속 보면 네모로라든지 거기 어디죠? 기억이 안 나? 네모로하고 또 제가 기억이 안 나 네모로하고 또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모로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잖아요. 그 두 군데 그 앞바다에서 규모 지금 한 7.5 이상 해서 한 8.5까지의 지진이 벌어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또한 미야기현 앞바다하고 지금 오늘 지진은 이바라키현 앞바다 미야자키현 동쪽 바다 슈구나다 그쪽에서 규모 7수준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굉장히 만약에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시지옥가현 앞바다까지 태평양에 뻗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서 거대한 지진 큰 메가 어스퀘익이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겁니다. 간도 지방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더니 간도 지방 남쪽을 진원으로 하는 수도 직화 지진이 일어나는 수도 직화 지진이라는 것은 도시의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바로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 규모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안 좋은 얘기 또 하게 되는데 하여튼 빨리 일본이 정상을 찾아서 위험한 지역에서 더 이상 지진이 안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